기자님들 이렇게 헤드라인 써주시면은 사랑해요 뭐부터요? 쿵땅땅부터 쿵땅땅 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쿵땅땅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릴까요? 네네 하나 둘 셋 넷 쿵땅땅땅땅 가사에 쿵땅땅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안무 같은 거를 맞출 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카운트로 많이 맞추다 보니까 그쵸 그쵸 거기에다 쿵땅땅을 넣으니까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왔어요 네 애정이 담긴 포인트 안무가 되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채리가 별로 안 힘들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내일 진짜 힘들 거라고 하는데 가자마자 이채리가 앉아가지고 처음 촬영해본지라 이렇게 힘들지 몰랐는데 막상 또 촬영해보니까 또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저도 제가 그렇게 따로 막 연기 욕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좀 잘 어울리는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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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해두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그 컨셉에 되게 잘 어울리는 의미죠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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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